안녕하십니까? 물론입니다 일본어 너무 잘하네요 저도 한국어 10년 동안 듣고 있어요 저 한국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봤어요 그래도 제 한국어 실력보다 너무 잘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 한국어인데 왜 잔산가 일본어로 가르치는데 오가시죠? 죄송해요 저쪽으로 왔어요 저쪽으로 왔어요 저쪽으로 왔어요 저쪽으로 왔어요 진짜 몰리가 좋은데요 진짜 마음이 좋은데요 저도 요즘 시간이 없는데 한 마르昆布 시간이 없는데 잘 못했어요 최근에는 정말忙しくて 한국어는 웨이터 할 시간은 없어서 恥ずかしいです 고맙습니다 주말 outreach 고맙습니다 Osaki hand. 나를 계속 학생들 하시나요? 위안해요 아닙니다